이사 나누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영 1회인데요. 동영을 보면 시험에 가까워졌다는 건데 마무리되는 거죠. 동영은 우리가 가장 처음에 우리가 올해 이번 달 가까이 들어와서 했던 게 이론 정리가 먼저 있었잖아요. 이론 정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백선을 했단 말이에요. 백선을. 그럼 이 앞에 우리가 저저분 달에 뭐가 있었냐면 저는 마스터북을 했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론 정리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단곤화 시켜서 이론 정리하고 마지막 백선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우리가 지금 동영이에요. 동영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 시험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건데 1번, 2번, 3번, 4번, 4번, 4번 정도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4번 정도 이루어지는데 실제 여기서 공부했던 것을 실제 선하고 비슷하게 문제를 냅니다. 내가지고 실제 적응을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문제를 푸는 데 의의를 두시면 안 돼요. 지금은 문제를 푸는 데 의의를 두시면 안 되고 풀어도 이제는 뭐요? 우리가 문제를 푸는 어떤 뭐랄까 의의를 둔다 그러면 여기 정도는 의의를 둘 수 있는데 여기는 점수 관리도 좀 하셔야 돼요. 점수 관리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나서 바로 접어버리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한 번 봤잖아요. 지금 여기서 시험을 한 번 봤습니다. 보면 반드시 가셔가지고 이론이든 마스터든 백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요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걸 같이 좀 보셔야 돼요. 한 번 정도는 더 보시라. 한 번 정도는 더 보시라. 이 말씀들이에요. 동영상을 두 번 세 번 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은 동영상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시험지 틀린 거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연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더 기억을 할 건 지금 이 동영 문제는 제가 우리가 32회까지 기출이 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문제를 만들면서 바탕이 됐던 게 다른 시험도 같이 기억을 했습니다만 25회부터 해가지고 32회까지를 기출 문제를 참조를 했어요. 그 부분을 하고 올해 출제된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영역을 정했습니다. 그 전에 24회나 예를 들면 10회 때 20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25회부터 32회까지 참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올해 우리가 두 번 정도 올해 기출이 된 것 중에서 기출이 된 것 중에서 최소한 두 번 이상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두 번 이상 나왔던 지문들을 2주로 해서 변형은 생겼겠지만 2주로 해서 기출을 시켜놓으니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집에 가시면 반드시 이거 마스터북하고 한 번 정도는 더 돌려달라는 거 부탁을 드릴게요. 문제를 제가 풀 때마다 옆에다가 마스터북 폐지수를 불러드릴 거거든요. 그 워크북 말고 스프링철된 거 있었죠? 우리 거. 재미없던 거. 거기 폐지수를 불러드릴 건데 지금 내가 풀이할 때에 그걸 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보라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문제를 다시 확인할 때에 그걸 좀 보라는 거고요. 이건 하지 마세요. 어떤 거냐면 오답 노트를 작성하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지문들을 오답 노트 하는 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한 30일 정도 남았는데 오답 노트 해가지고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지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할까요? 시작해도 되죠? 자, 급한가 봐요. 마음이. 세 법은 두 타임이지만 민법은 세 타임이에요. 40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1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1번에 보면 권리변동인데 이 권리변동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스터북 8페이지에다가 써놓으면 돼요. 여기다가 8페이지 이렇게요. 지금 보라는 건 아닙니다. 권리변동의 모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요. 이 권리변동은 28회, 26회 이렇게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노는 건데요. 자, 이 취득시호 동그라미 쳐요. 지금은요. 취득시호는 상대적 취득인가요? 절대적 취득인가요? 이게 상대적 취득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승계 취득이라 그래요. 앞에 사람을 물려받는 걸 상대적 취득, 승계 취득 그러는데 원시 취득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건요. 그래서 절대적 취득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신축 건물 같은 거 있죠. 신축 건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뭐가 있나요. 점유 취득시호, 유시물 습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자, 상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은 앞 사람 걸 물려받는 거니까 승계 취득이겠죠. 그런데 포괄 승계냐 특정 승계냐 상속은 전체 사가지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전체가. 그래서 승계 취득 중에 특정이 아니고 뭘로 바뀌어야 돼요? 포괄로. 특정에 해당되는 건 매매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매매라든지 그다음에 증여. 이런 것이다. 이것만 넘어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가볍게 보셔야 돼요. 자, 저당권 취득이다라고 했는데 저당권 취득 동그라미. 얘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가요? 소유권을 제한하면서 뭔가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적 취득이 아니라 여기는 설정적인데요.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설정이에요.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래는 물건을 넘겨야 되는데요. 물건을 넘겨야 되는데 뭘로 바뀌는 거죠? 물건을 넘길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손해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손해배상으로 변경이 생긴다. 그럼 이건 권리는 성질적 변경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작용의 변경일까요? 성질. 이 성질이 뭐냐면 내용 변경이라고 쓰면 돼요. 내용 변경. 내용이 바뀌었다. 내용이 바뀌었다. 왜? 물건을 넘겨야 되는데 물건 넘기는 건 대신에 손해배상, 금전으로 배상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용 변경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이때 조심할 건 이건 좀 기억을 하세요. 작용변경이라고 하는 거. 작용변경 해가지고요. 두 개만 좀 써놓으세요. 작용변경은 힘이 바뀌는 거거든요. 힘이 바뀌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저당권의 순위가 있잖아요. 1번, 2번. 1번이 없어지면 2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1번으로. 그럼 힘이 바뀌어요. 배당을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당권의 순위가 바뀌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임대차는 원래 대학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임차권을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임차권을 등기하면 대학력 생기 안 생겨요? 생기죠. 이 두 가지는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작용변경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따로. 이거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1번부터 5번 중 서설 중에 3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체크하고. 권리 주체가 바뀐다. 이게 포인트예요. 주체가 바뀌는데요. 자,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누구에게? 을에게 소유권이 넘깁니다. 그럼 주체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갑에 있던 권리가 누구에게? 을에게 바뀌는 거죠? 뭐 원인이야 많죠. 상속도 될 수도 있고 매매도 될 수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볼래요? 주체 변경 이걸 다른 말로 상대적 소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 목적물에 뭐가 붙었었냐면 저당권이 붙어 있었는데요. 화재가 나가지고 목적물이 소실되어 버린 거예요. 목적물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이때는 이걸 뭐라 그래요? 절대적 소멸 그래요. 사람이 바뀌는 건 상대자가 바뀐 거니까. 그런데 물건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절대적 소멸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4번이 정답이 돼요. 자, 두 번째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작년에 우리 시험에 배정이 됐어요. 이중매매가. 그런데 이중매매가 연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 나왔는데 다음에도 연타로 나온 게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노는 거고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다음 주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예요. 42번에 가요. 이 자리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반사의 질서나 불공정이 반드시 나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게 올 때게.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는데요. 쓰지 마세요. 이건 을에게 1차 매매를 했었죠. 1차 매매. 등기가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이게 소유자인가요 아닌가요?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1억의 매매가 됐었는데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3억을 준답니다. 그래서 매매가 되고 얘한테 등기가 돼버렸네요. 그러면 이건 채권,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먼저 등기된 사람이 장땡이거든요. 얘는 등기가 안 됐죠. 얘가 등기가 됐죠? 그럼 얘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병이란 이 매수자는요. 1차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선의. 알고 있습니다. 악의. 상관없어요. 그냥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 것. 다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매매가 됐어요. 매매가 됐으면 갑은 소유권을 넘길 의무가 있죠. 채무가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데 소유권을 넘겼어요? 못 넘겼어요? 못 넘겼어. 소유권을 못 넘기면 이걸 채무를 이행했다 못했다 못했다 불이행이라고 해서 을은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고 손배청으로 가면서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병이란 사람이 갑을 꼬득인 겁니다. 야, 내한테 팔아보러. 내한테 팔아. 그래서 병이 1차 매매가 있음을 알고 플러스 권유했다 또는 해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적극가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적극가담이면 사회질서에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요. 그러면 얘는 103조 회의당이 돼서 유효, 무효,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 거죠? 그런데 특칙이 있어요. 갑은 병한테 무효등기를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1차 매수자는 그럼 자기는 이렇게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왜?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누구로 가야 된다? 갑을 대휘해서 말소 청구가 되는 거고요. 얘가 한 번 더 팔아볼까요? 이렇게 정. 얘는 손이었답니다.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적 무효인 거죠? 절대적 무효는 손이 제3자를 보호하지 않아요. 부동산 이중매매 옳지 않는 것은 1번. 부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계약자의 원칙상 허용됩니다. 동그라미 허용. 매매계약에 선호와 한계 없이 먼저 동그라미 등기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마트에 갔더니 빵이 두 개 남았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집은 놈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같은 위치죠? 이 매수자가 악이 동그라미. 악이라는 건 뭐예요? 1차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면 알았다고 해서 무조건 반사의 질서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X. 그래서 무효다 그러면 X. 여기는 뭐예요? 유효다라고 하는 거죠. 적극 가담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3번. 여기처럼 이중 매매가 반사이죠. 법률행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미 해당이 됐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강행복교. 103조 위반 불공정 법률행위 104조 위반을 말하는 거죠. 그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뭐예요? 무효가 된단 말이야.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상대적 무효는 선의 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무효이니까. 4번. 이중 매매가 반사이적 법률행위 무효일 때 갖다 줬어요. 무효라고 적극 가담. 그럼 어떻게? 반환 청구. 반사이적 동그라미. 반환 동그라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러면 매도인이 누구였죠? 매도인이. 이 값은. 누구? 이 매수자가 누군가요?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에 포인트는 어디예요? 반사이적을 써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일 매수자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왜요? 등기를 안 했으니까. 그럼 자신이 직접 포인트입니다. 직접. 이 매수자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되죠?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여기 없고. 다만 누구를 대위한다? 매도인을 대위 동그라미. 그러면 직접은 돼야 안 돼요? 직접은 안 되는 거고 뭘로 가라? 대위는 된다. 이거 대위는 된다. 직접은 안 되고 대위는 된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비지니인데요. 비지니 의사표시는 27회 때, 32회 때 문제가 배정이 됐었는데 비지니는 원래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 무효? 유효. 그런데 언제가 무효가 되죠? 상할수, 무효. 무효인가요? 취소인가요? 무효. 그래서 2번 요글레 시험에 냈지만 25회 이후에 무효를 취소로 바꿔서 똑같이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얘는 기억을 항상 할 건 비지니 효과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원칙은 유효, 무효, 유효.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 예외는 뭐가 되죠? 상할수가 된다면 유효, 무효, 무효. 이건 취소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작년에 이것만 나왔단 말이에요. 공무원 동그라미 쳐요. 공무원. 공무원은 비지니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번은 X. 그렇죠? 적용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통착사강은 공법행위하고 소송행위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지니 동그라미. 맨날 이야기했던 거죠. 아마 비지니에서 상당히 잘 나왔죠. 지니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어디 동그라미 쳐야 돼요? 여기에 마음속으로 바란사항 OXX. 그렇죠? 뭘 의미한다? 생각을 의미한다. 이렇게요. 생각을 들어오면 맞는 지문이고요. 진정으로 바란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된단 말이에요. 지니. 이렇게. 자, 3번. 표의자가 지니와 표시가. 지니가 내심의 의사예요.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모르고 알고. 그렇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알고 있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효력이 있다, 없다. 목소리가 떨리네, 효력이. 있다. 유효잖아, 유효. 원칙이 유효니까 효력이 있는 거지. 유효. 효력이 있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것 같아. 그럼 안 돼요. 자, 입양은 뭐예요? 무효. 왜 그러냐면, 오케이, 오케이. 가족법상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가족법은 지니를 중시하거든요. 지니. 내심의 의사를 중시하는 거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원칙은 유효. 그러면 안 돼요. 지니가 중요하다고. 지니가. 자, 대리인이 지니 아닌 의사 필요했어요. 대리인이. 그럼 누가 기준이에요? 본인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다? 대리인. 여기다 대리인하고 써야 되겠죠? 대리인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요. 정답은 몇 번? 4번.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자, 툭 치고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4번.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와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통정은 항상 머릿속에 제일 중요한 놈이 누구예요? 가장 중요한 놈. 갑, 을, A란, 강제 집행, 채권자. 그렇죠? 가장 매매했죠? 등기 넘어왔죠? 자, 당사자는 언제나 무효다. 맞죠? 무효. 그런데 무효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놈이 팔아먹었어요, 병. 얘가 선이더라. 그럼 보호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통정의 표시에서 가장 중요한 놈은 이놈이 중요합니다. 이놈이. 이놈이 중요한데 항상 하나, 둘, 쓰리. 원, 투, 쓰리. 이 세 개 반드시 애호라고 하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칸막이 집어넣을까요? 선이로 뭐한다? 추정한다. 스스로 선의를 입증할 필요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입증해야 돼? 한 번 제가 이걸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다섯 개. 누가? 무조건 주장한 놈이 입증해요. 도독놈이라고 주장하면 도독놈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입증하는 거야?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제일 억울한 놈이 누굴까요? 가. 그렇죠? 그러면 갑이 입증을 해야지. 너 아기자야? 그렇죠?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게 선인을 입증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기를 입증한다고. 그래서 여기는 누구라 그래요? 표이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갑이라고 하거나 무효를 주장한 사람, 주장자. 같은 사람이에요, 전부 다 입증합니다. 세 번째, 제3자는 무과실 따진가요, 안 따진가요? 네, 무과실 분문입니다. 세 번째,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스스로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꼭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례 문제가 28회 때 이후에는 없어요. 이 사례 문제가 올해 나오면 참 좋은 문제입니다. 생각이 있는 출제자라면 내야 되는데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요. 요즘은 교수님들이 안 내는 것 같아요. 아, 민법은 원래 다른, 이거 안 맡깁니다. 이거요? 이걸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이거? 중개사? 자, 통 좀 봐요. 아니, 이걸 의리를 합니다. 모든 의리를 해가지고 그걸 추합시켜가지고 그걸 모아요. 그래서 대전에 인력공단 있습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명 정도를 합격자를 모아가지고 그 100명을 모의 테스트를 합니다. 모의 테스트할 때 한 장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잘라요, 한 문제씩. 이게 누출이 되기 때문에, 앱으로. 그래서 잘라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좋고 나쁘면 실력이 있다 없다, 난이성이 어쩌다. 그 과정을 걸쳐서 나오거든요, 이게. 그런데 민법은 직접 교수들에게 의뢰를 해요, 이거. 민법은요. 워낙 이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통정의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당사사사는 언제나 뭐라고 했어요. 이게 들어와도 괜찮아요. 언제나 유효, 무효? 무효. 언제나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자, 통정은 둘이 짜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 있네. 그렇죠, 있죠. 있는 단독행위. 여기에 포커스가 가면 안 돼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상대방 있으니까 짤 수 있다 없다. 그럼 상대방 없는 거. 상대방 없는 거 있잖아요. 없는 단독행위. X. 그럼 비진이 어떻게 될까? 비진이. 여러분들, 비진이는 어떻게 될까요? 비진이는 상대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뭐라고요? 모두 적용됩니다. 그래서 통정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없는. 자,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뭣도 되죠?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뭣도 돼요? 대의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자, 4번 통정의 유서표의 기초로 새로운 예관계를 맺은 사람. 누가요? 선의는 누가 입증한다? 자신이 입증한다? X죠.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합니다. 통정의 표시에 부동산의 근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반사의 질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는 걸 다음 주에 물을 건데 통정의 표시가 이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 있죠?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것 중에 10년 동안 10번을 문제를 내면 6번은 들어가는 질문이에요. 이게 강제지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103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질문이요. 10-12-15-16-60-16-40-76-24-29-33-38-42-55-50-77-24-38-46-48-44-52-50-55-35-55-26-35-30-25-55-45-56-55-acaksın-38-44-65-25-55-50-55-67- griev소-55-55-25-60-70-55-55-50-55-95-12-3-1-1-1-2-1-2-1-2-1-2-3-2-1-1-3-4-1-2-1-1-4-1-2-1-2-1-2-1-2-1-4-1-2-1-2-1-2-2-1-2-1-2-1-2-3-1-4-1-2-1-2-1-2-1-